안녕하세요 여러분의 IB English를 책임지는 고누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스타일리스틱 피추어스는요 랭기지입니다 우리 모든 텍스트에는 랭기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아날라이저야 되는 텍스트가 바로 랭기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볼 디바이스들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찾기 쉬운 이지 디바이스들로만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토리컬 퀘스션이에요 레토리컬 퀘스션은 Doesn't it require an answer to? 대답을 할 필요 없는 내가 그냥 혼자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이어서 말하는 그런 레토리컬 퀘스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토리컬 퀘스션은 여러분들이 스피치나 아티클 혹은 뉴스페이퍼 혹은 웹사이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평상시 사람들이랑 이제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냥 이거 이렇지 않아? 이러고 그냥 계속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자기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그젠프를 한번 볼게요 Who could blame me? 하고 이렇게 퀘스션 마크 즉 그냥 질문처럼 이제 보이는 이런 프레이즈인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뒤에 이어서 계속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어서 말하면 레토리컬 퀘스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레토리컬 퀘스션은요 물론 It's not always 근데 보통은 이제 인트로독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제를 설명할 때 물론 나는 오늘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의 형태로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토픽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통 인트로 파트 혹은 비기닝 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의 인펙트는요 역시나 퀘스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을 인게이징 시키는 즉 뭐예요? 질문을 들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을 딱 들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나 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게이징 효과가 매우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피치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는 디바이스예요 당연히 리더를 임벌브 시키고 By making them think 그 사람들이 consider 그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blame me라는 어떤 키워드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considering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이펙트는요 not always same은 아니지만 항상 same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레트리크 퀘셔널을 어디서든 간에 어떤 텍스트든 아니면 소설에서든 아니면 드라마에서든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펙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소설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general 그러니까 가장 common 이펙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메모라이징을 하고 있으면 레트리크 퀘셔널을 딱 찾았을 때 이 퀘셔널을 딱 찾았을 때 내가 그것의 어떤 이펙트 온 리더 혹은 purpose of author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런 general 이펙트를 꼭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나 우리가 또 너무너무 많이 쓰고 아이비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레트리크 퀘셔널 어필스가 되겠어요 이 어필스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이거는 즉 말 그대로 디바이스 이름이 어필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필을 할 때 즉 per state를 할 때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메시지를 이해시키려고 할 때 저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름도 레트리크 퀘셔널을 쓰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요 petros, logos, ethos가 있습니다 자 petros는요 듣는 사람에게 어떤 스페시픽한 이모션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듣는 사람이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노도 느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curiosity 즉 호기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감정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부분을 프로보킹 시킨다 그러면 petros가 되겠고요 petro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모션을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쓰는 말 자체가 이모티브 랭귀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자 즉 텍스트에서 혹은 리터러처 텍스트에서 이모티브 랭귀지를 딱 봤다 즉 예를 들면은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예시를 한번 볼까요 petros의 예시 I love it 자 이모티브 랭귀지죠 이모션을 일으키는 lov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I라는 사람이 I love it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걸 들은 사람도 이 love라는 감정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love라는 I love it라는 그 감정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petro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티브 랭귀지가 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automatically petros도 있구나 즉 diction엔 톤만 있는 게 아니라 petros도 같이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ogos예요 logos는요 말 그대로 사람의 logic 그러니까 우리가 A는 이러니까 B겠지 이런 식으로 logically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건들 때 우리가 logos라고 해요 자 볼게요 우리 예시 The data is clear 자 물론 우리가 logos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만약에 텍스트를 봤는데 막 numbers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몇 퍼센트 3.3% 아니면 어떤 statistics 이런 것들 있으면 100% logos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브젝티브한 에비던스를 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모셔널리 예를 들면 petros처럼요 이 사람이 이모셔널리 막 one-sided 이렇게 치우쳐서 막 자신의 클레이밍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브젝티브하게 그래서 누구나 어그리 할 수 있게 즉 크레디빌리티를 올려주는 그런 데이터나 에비던스를 썼을 때 우리가 logos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에토스예요 자 에토스는요 이 이름이랑 비슷한 것처럼 에틱스를 건드는 거예요 또 하나 크레디빌리티 또는 authority를 프로보킹하는 겁니다 즉 단순히 이제 모랄이티 즉 what is right or wrong 이 컨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as a doctor I can tell you this 즉 뭐예요? 내가 그냥 non-export 거나 사실은 난 이거 잘 몰라 그치만 I can tell you this 이런 거랑요 as a doctor because I'm doctor I can tell you this 이런 식으로 자신의 authority credible feature를 굉장히 강조할 때 우리가 에토스라고 또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정말 가장 쓰기 쉽고 그리고 굉장히 most effective한 device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도 쉽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넘버만 좀 찾아보면 되고요 넘버나 아니면 데이터 리서치 아니면은 뭐 인베스케이션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을 찾거나 아니면 에토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어디 대표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 인차이지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어떤 전문가다 이런 식의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아 이게 에토스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emotional language emotive language를 봤을 때 아 이거 패토스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는요 당연히 리더들이 어떤 이모션을 느끼고 공감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러거스를 쓰면은 argument 즉 디베이트나 디스커스 할 때 굉장히 로지컬한 크레더블한 argument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크레디블리티는 역시나 에토스입니다 즉 에토스는 어떤 나의 authority를 보여주기 때문에 크레디블리티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세 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general common effects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패토스, 로그스, 에토스 이 세 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 이거 이펙트 뭐지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메모라이징을 해두면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말만 바꾸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general effect를 꼭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역시나 너무너무 또 찾기 쉬운 즉 여러분들도 익히 알겠지만 like as라는 이 말만 찾은 순간 어 이거 시밀리구나 이렇게 찾기 쉬운 어 third easy device가 되어있어요 자 요 디바이스는 보통 우리가 시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도 그렇고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newspaper article 뭐 광고 할 거 없이 너무 많이 쓰는 어 훌륭한 디바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대체 뭐냐 cold as snow 그냥 cold라고 말해도 되는데 아니면 뭐 very cold 이렇게 강조해도 되지만 굳이 굳이 어허가 눈처럼 차갑다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indirectly 메타포리컬리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snow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사실은 as나 like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뒤에 뭐가 나오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든 무엇을 갖고 와서 indirectly 이제 comparing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런 snow라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뭐 rose 아니면 sun, summer, spring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now가 가지고 있는 그 하얗고 물론 하얗고 예쁜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엄청 차갑잖아요 snow는 딱 닿았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이 cold라는 단어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snow는 이 cold라는 말을 훨씬 잘 이해하게 만들려고 훨씬 잘 imagine하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comparing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easier understanding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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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very cold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this is cold as snow 이러면 아 그 정도로 차갑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directly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다가 물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기 snow가 아니라 다른 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의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에세이에서 this create an image 끝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응용하라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즉 그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면 이 앞에 무슨 무슨 이미지 이런 형용사 즉 adjective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cold 이미지를 지금 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freezing이라던가 그래서 to create an 무슨 무슨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에 맞게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make easier understand of 하면서 이 뒤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그 컨텍스트 컨텐츠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이펙트들은요 여러분들이 응용하라고 주는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 같은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뒀다가 그 텍스트의 내용에 맞춰서 그 사람 어떤 purpose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역시나 우리 또 빠질 수가 없죠 symbolism이에요 자 symbolism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뮬리즘처럼 어떤 것에 어떤 것에 우리가 컴페어링을 하면서 이제 가져오는 어떤 디바이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stands for something else 즉 아까 snow처럼 물론 cold와 snow는 다른 말이죠 다른 컨셉이죠 그치만 symbolism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가져와서 그 비슷한 점 similarity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빗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그셈플 볼게요 자 우리가 typical symbol이죠 우리가 보통 rose 하면은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떨리고 특히나 rose 중에서도 이제 red죠 그쵸 빨간 장미 하면은 이제 사랑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ymbolism은요 물건한테만 쓰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면 color도 있어요 자 color에도 symbolic color라고 우리가 부를게요 자 symbolic color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요 어 color라는 걸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color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ite, black 이런 거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white는 pure, purity, innocence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면 brightness, black color는 그 반대의 것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것들을 상징해요 뭐 depression이 될 수도 있고요 anger가 될 수도 있고 death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의 color도 있죠 여러분 이제 아이비에 들어오면은 어 어 블랙 앤 화이트는 너무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치만 그 외의 color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color 예를 들면 yellow 그 다음에 blue, green 이런 color들은 여러분들이 어 잠깐만 저 color가 symbolizing 하는 건 대체 뭐지? 라고 의문이 드는 color가 있다면 그것을 미리 여러분이 아주 쉽게 확인을 해보려면은 그냥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소설에서 어떤 상황에서 블루나 그린이나 yellow color가 나오는지를 좀 그 상황을 보면 압니다 그 상황이나 분위기 같은 거요 그래서 보통 이제 blue는요 두 가지로 나와요 이제 아주 이제 푸르고 뭔가 청량하고 맑고 이런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좀 우울하고 뭔가 depression에 가까운 뭔가 gloom이야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color가 딱 하나만 나타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안에 상황에 맞춰서 골라내야 돼요 예를 들면 white도 마찬가지죠 얘가 life나 purity나 아니면 innocence까지 다 나타내지만 항상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내용 안에서 이 white가 life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innocence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purity인지 아니면 something else인지 hope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좋은 거 다 연결할 수 있어요 hope가 될 때는 또 hope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컬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싶은 학생들은 간단하게 미리 조금 알아둔 다음에 몇 개만 외워두면 되거든요 이 white처럼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가 그린 하면 뭘 떠올라요 보통 네이처가 떠오르죠 그래서 뭐 나무라던가 숲이라던가 이런 컬러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youth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젊음 뭔가 파릇파릇한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symbolic 컬러들은요 담고 있는 의미들이 한 개 이상 적어도 두 개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컬러가 나왔다 아니면 영화에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컬러 톤을 봤다 이랬을 때 아날라이즈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들의 효과는요 당연히 어떤 아이디어를 엠프사이즈하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냥 말해도 돼요 예를 들면 you are so pretty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막 이렇게 rose나 아니면은 어떤 컬러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또 생겨요 아까 시밀이랑 또 비슷하죠 어떤 certain 이미지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더 easier understanding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상상하기도 쉽고 뭔가 내가 그냥 다이렉트리 말했을 때 스트레이트포드하게 말했을 때보다 조금 더 큰 어떤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to make easier understanding 마찬가지로 시밀리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가장 common effects가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여러분 그냥 엠프사이즈한 아이디어 이렇게 에세이다가 적으면 안 되고요 무슨 아이디어인지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무슨 아이디어인지 꼭 넣어서 에세이다 적으면 폴포즈가 될 수도 있고 이펙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요 이제 parallelism 즉 이번에는 좀 grammar 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이미지와 관련된 예를 들면 similar symbolism 이런 친구들이었다면 이번엔 parallelism입니다 parallelism은요 grammatrically the same 똑같거나 아니면 정말 similar 한 structure, order로 나왔을 때 우리가 parallelism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 예시를 볼게요 like father, like son, 오케이 여기가 똑같죠 자 일단 똑같은 걸 찾아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 저거 똑같으면은 repetition 아닌가요? 할 수도 있어요 자, repetition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이건 repetition도 되고요 그리고 뭐도 돼요? 시뮬리도 되겠죠 왜냐하면 like a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혹은 표현을 봤을 때 어? 여기에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 내가 아날라이즈를 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best device를 하나 고르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이펙트 같은 것도 내가 잘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싶은 어? 베스트 디바이스를 하나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ike father, like son 이런 식의 어? parallelism도 되고요 아니면 어? 우리 동사, verb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ed, ed, 이렇게 어? verb 끝에다가 이렇게 계속 붙으면서 연달아서 나온다 지금 연달아 나와야 돼요 어? 한 번만 나오면 안 되고요 두 번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또 겹치죠 여기 콤마, 콤마, A 콤마, B, N, C 하면 뭐예요? 리스트 오브 3죠 역시나 또 다른 디바이스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나는 리스트 오브 3로 해가지고 뭐 emphasize an idea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 내가 이미 앞에서 다른 paragraph에서 리스트 오브 3를 썼거나 리피티션을 이미 썼다면 다른 디바이스를 찾아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디바이스들이 한 S에서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 리피티션을 썼다면 어? 그 다음에는 Parallelism으로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거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어? 우리 동사에 ing 붙이면서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거랑 비슷하죠 ing ing 뭐 아니면 end 없이 그냥 계속 ing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Grammarical Structure Feature이기 때문에 어? 역시나 Parallelism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S 우리 동사에 S도 많이 붙잖아요 뭐 He says, He waits 이런 식으로 S가 연달아서 계속 쭉 나온다 그것도 역시나 Parallelis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allelism의 effect는요 To make an idea, emphasize 당연히 이 효과는 뭐 거의 웬만한 디바이스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말이 없다 그러면은 그 어떤 그 텍스가 갖고 있는 message 어? 하고자 하는 어? 다루는 어떤 theme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emembered easily 이런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Repetition도 마찬가지지만 Parallelism도 이런 식으로 반복이라는 게 리피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나 사람들의 기억에 훨씬 더 잘 남고 강조도 그만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리피팅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듬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즉 어? 어떤 마치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노래 가사 보면은 어? 그런 이런 Parallelism이나 Repetition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 리듬감이 생겨서 이것이 역시나 또 어떤 역할을 한다? Remember easily 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역사 포지션이에요 어? 이거는 사실 텍스트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미지 같은 곳에서도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디바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이지 디바이스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이 주역사 포지션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 제가 여기다가 인클로딩 시킨 이유는 아이비에서 너무 사랑하는 아이비가 물론 모든 디바이스 뭐 어떤 디바이스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디바이스를 찾아서 분석을 해야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리페티션을 찾든 파랄레이즘을 찾든 주역사 포지션을 찾든 중요한 건 분석이지 그 디바이스의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디바이스가 너무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기 좋고 또 우리 아이비 잉글리시에서 너무 많이 쓰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좀 가져와봤어요 자 주역사 포지션은요 컨트라스트 또는 디퍼런스를 강조하는 겁니다 Between elements 보통은 두 개에요 보통은 A랑 B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요 서로 컨트라스팅하는 역할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말로 나올 때는 한번 볼게요 Mary and Tragical 자 둘이 다른 단어죠 심지어 이 친구 이 단어 Mary and Tragic 이 두 단어가 어 그 타겟팅하는 이모션도 달라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방금 타겟팅하는 이모션이 다르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어 이거 어 페토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왜요? Mary도 이모티브 랭기지고 트래직도 이모티브 랭기지고 심지어 질문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뒤에 어 누군가 대답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레트리컬 퀘스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도 한 두 세 가지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패토스로 우리가 또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쭉스타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두 가지의 컨트레스팅이 나오면 컨셉이 나오면 혹은 워드가 나오면 아 그리고 이게 나란히 나오면 사이드 바 사이드 이렇게 나란히 나왔을 때 아 얘네들이 지금 컨트레스팅 되고 있구나 즉 쭉스타 포지션이구나 쭉스타 포즈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어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컨트레스트라는 건 얘네 둘이 반대말이라는 건가요? 어 they're opposite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쭉스타 포지션은 반드시 어 퍼짓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퍼짓은 다른 디바이스가 또 있어요 안티 띠이스스라고 또 다른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 퍼짓이에요 하지만 쭉스타 포지션은 그냥 디퍼런스 디퍼런트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메리랑 트래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 퍼지실 필요는 없다 즉 이렇게 말로 나왔을 땐 차라리 찾기가 쉽죠 아니요 아무리 봐도 얘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니까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구분할 때요 포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이렇게 3 카테고리가 있으면 딱 봤는데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야 그러면 무조건 쭉스타 포지션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로 나오면 찾기 쉬운데 어 우리 또 친구들이 잘 놓치는 게 뭐냐면요 컨셉이에요 즉 이 작품이라는 어떤 세계 안에서 두 가지의 그룹이 있거나 그러니까 two different groups 혹은 two different countries two different communities 뭐 아니면 two different types of something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것 또한 이 작품 안에서는 쭉스타 포즈 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 쉬우라고 해리포터에요 자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딱 보면 그 작가가 만들어낸 컨셉들이 있어요 그 작가가 나름대로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예를 들면 호거트 학교에 가면 이제 매지션들이 막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 즉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해리포터에서는 머거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위저드는 위저드라고 불러요 왜냐면 매지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이 두 집단이 이 작품 안에서 컨트래스팅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르니까요 한 명은 마법을 쓸 줄 아는데 한 명은 마법을 못 써 그래서 이렇게 컨셉으로 봐도 two different thing이 있다 in one text에 그랬을 때도 우리가 아 이거 죽세포지션이구나 요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컨셉도 있고요 자 하나는 language 하나는 어떤 컨셉이에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지를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미지가 박스 안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 어른이 있어요 여기 어른 어덜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옆에 아이가 있어요 애기 이렇게 아이가 있다 어 둘이 다르죠 two different thing이에요 물론 퍼짓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어쨌든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 이 이미지 안에서 이 어덜트의 모델 어덜트 모델이랑 이 차일드 모델이 어? 주역스타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스타 포지션은 텍스트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컨셉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지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만약에 이런 것을 찾았다 내가 그러면은 꼭 잡아주길 바랄게요 자 우리 이펙트 볼게요 당연히 앰퍼사이즈는 아이디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Easier understand가 되겠죠 왜냐면요 자 우리 이미지로 볼게요 만약에 어른만 있으면 어른만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혹은 뭐 아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임팩트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과 컨트라스팅 되는 어떤 작고 여린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옆에다가 놔두면 It's easier to compare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막 말로만 계속 뭐 어른은 아이보다 힘이 세고 어른에게는 아이를 지켜야 되는 뷰티가 있고 어른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냥 옆에다가 이제 아이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리 컨트라스팅 하는 거죠 이랬을 때 훨씬 더 understand 그 텍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understand 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죽스타 포지션은 아주 좋은 디바이스니까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아까 앞서서 한번 나왔던 거네요 우리가 또 찾기 쉬운 아이들 또 한번 봐야겠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 콤마만 보는데요 어 뭐 풀스타 뭐 세미컬론 이런거 말고 콤마만 찾으세요 자 콤마를 봤는데 콤마가 계속 나와 어 막 두번 세번 네번 뭐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막 여러 단어를 막 나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팅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 나열하는게 아니라 한번 끊어줘요 예를들면 a, b, and c 이렇게 세개 딱 세개만 넣는거에요 어 네개 안돼요 세개 세개 했을때는 list of three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두개는요 굉장히 찾기도 쉽고 왜냐면 여러분 콤마 개수만 세면 되잖아요 자 찾기도 쉽고 또 많이 쓰는 디바이스에요 특히 어 list of three나 리스팅은 우리가 레트리컬 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스피치 할 때도 많이 쓰고 에세이 뭐 article 쓸 때도 많이 쓰는 디바이스입니다 자 우리 리스팅 예시 볼게요 squeeze in 콤마 wrenching 콤마 scrapping 콤마 하고 뭐 계속 이어져요 자 이랬는데 중간에 n이 없는거에요 이렇게 어 그리고 세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리스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디바이스 이름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여기도 지금 겹치죠 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봤겠지만 어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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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네 뭐에요 parallelism이에요 어 그러면 내가 어 여기 리스팅도 되고 parallelism도 되네 네 됩니다 어 그래서 두개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팅 3는 간단하게 세개면 되구요 개수를 봐야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어 end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리스팅 3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밑에 이펙트가 있는데 둘 다 물론 emphasize an idea 그 다음에 메모러블 하기 쉽게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만 넣어서 어 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리스팅 같은 경우는 세개 이상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그거면 메모러블 하기 쉽다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메모러블은요 list of three한테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세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개를 정하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어 디시스 스테인먼트라는 걸 아마 써봤을 겁니다 자 디시스 스테인먼트에는 우리가 디바이스 세개를 넣어요 왜 세개일까 왜냐하면 그 세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list of three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three words가 가장 가장 most important words입니다 라는 말을 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디시스처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텍스트를 읽는데 list of three가 있어 이렇게 땅땅땅 세개가 있으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엄청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엠퍼사이즈 하고 있구나 라고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list of three가 뭐 그렇게 그렇게 대단한 디바이스인가 싶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 텍스트에서 또 많이 쓰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랭귀지 디바이스에서 배워봤는데요 랭귀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미지보다 더 더 많이 아날라이즈를 잘 해야 되고 또 다양한 디바이스를 또 찾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가장 찾기 쉬운 디바이스들로만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디바이스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복습을 해서 반드시 텍스트산에서 직접 찾아보고 분석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